어이차 바로 다시 영상 켰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수인데 큰일났네 지금부터 어려운데 자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읍시다 예? 약해서 앞에가면 죽어요 노루 약해요 노루 약해요 뭐할거에요 그럼 저요? 뒤에서 춤출까요? 히있어? 취미나 차야지 아 안걸리겠다 어 뭐야 고난헬브판 나쿠님 어서오세요 아까 찍었는데 왜 거기야 또? 아리안을 잡았잖아 왜 여기야? 잠시만요 나와봐 나와봐 잠시만요 숭아 이동진으로 마을 돌아간다 하면 나와봐요 뭔가 잘못 오는거 같은데 이거? 설정 잘못한거 아니에요? 설정을 잘못할 리가 없는데? 아아 마녀단을 잡으러 가야죠 아니요 뭔가 잘못해 있다니까 수영 먹고 들어갈거야 아까 거기 있는데 하나 있던데 뭘 먹고 와요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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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수영 수영이요? 어디 있었는데 그게 아냐아냐 왜 맵이 또 여기야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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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무슨 파맹이야 뭐야 나와 아플거라니까 이제 뭐야 뭐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한량님이죠 한량님이 죽느냐 맞느냐 뭐야 괜찮은데 저는 뒤에서 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맹진사가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빨리 와요 갑니다 더 강력해졌어 어? 질주다 저 딜까? 으윽 격자도 안아픈데? 어? 봉을 골린 봉을 골린 어어 그 놈 잡고 무덤 클릭하면 고블린 나옵니다 나왔어요 별걸 안주네요 바지 주네 무기가 필요한데 지금 지금 구렘 무기인데 아직도 하아 촉 아우 이거 아파라 어이구 아파라 길이 여기면은 이쪽인가? 길이 다 계속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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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랩 아파라 아파라 아파 양 아파 양 아파 양 나와 양 어 어 어 오케이 레벡 타이밍 좋았고 왜 뭐가 랩업 타이밍 좋았다 상세잖아 아 무기가 안 나와 상세? 무슨 자의 헛소리? 이미 알겠다 오메우지 이쪽이야 쉐끼 거미네 형 이놈의 쉐끼 거미 살았어 살았어 여기 터져요 남쪽엔 보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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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어야 되나? 뒤들은 제가 넣으니까 생명력을 중시하세요 뒤들은 제가 뒤에서 넣을게요 이쪽이야 어어 다문여서 오르렴 나 우린 그런거 없지롱 난 나보다 안쓰지롱 옌할 사람이라 아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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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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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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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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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시끄러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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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힘내요 오케이 오케이 난 나보다 안쓴다니까 빡투기도 안써요? 안써요 아니 어 100마리 쳤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왜왜왜 뭉쳐야 내 뭉쳐야 내 뭉쳐야 몹이 많이 몰려 날 믿어 불카토스가 내 손을 이끌거든 날 믿어 불카토스가 내 손을 이끌거든 이거 나왔네 뭐 지금 응 와 100마리 잡았다 전세 나와라 전세 나와라 오케이 가자 불카토스가 내 손을 이끄시는군 이거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네 진대지 이거에다가 제압을 쓰는게 많다? 계약하지? 부달달감? 아냐아냐 강신나라 안전이 우선이야 아우 재밌다구요 감사합니다 주인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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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왕 다시 잡아야되요 참고로 이거는 아우 아까 잡았던거기 때문에 나이도 올리진 않겠습니다 심지어 고단으로 고수로 또 한 번 잡아야 된다는게 너무 싫다 나이너가 고수라는게 더 싫다 그들이 온다 조심해 백진사 여긴 나에게 맡겨 넌 앞으로 가 넌 앞으로 가 여긴 나한테 맡기고 니트로 나라네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날 봐 날 봐 그러다 죽어요 난 죽어도 괜찮아 걱정하지마 나만 믿어 날 믿어 백진사 니트로 나라네 더러운 거미 같으니 입에서 침이나 매는 나라네가 드리려고 저리 가라 아라네 살려줘 백진사 여긴 나에게 맡겨 내가 제 손을 다해서 잡았어 이때에 맡기지 역시 믿고 맡기는구만 클라쓰 어휴 죽는 줄 알았네. 빨리 움직여! 땡이 보스를 깰 때마다 이렇게 끊긴 게 아니면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뭐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이도로 올릴 때?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이 마누라단 추격이 하나의 퀘스트네. 뭔지 알겠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목표를 아예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퀘스트를 끝내야 돼. 아저씨 어디서 이상한 거 줘봤어. 뒤에. 본인이 줘보셨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세요? 아니야 위치상 거기가 맞아. 위치상 거기가 맞아요. 쟤네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가장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야 얘네 갑자기 왜이렇게 갑자기 딜이 확 올라갔어? 아 딜이 맞아보세요. 굴라 아파 얘네. 세력파가 거의 안 까였는데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아프잖아. 아프자 니크다 지금. 세력파가 안 까인 거는 내가 지금 생골을 빨아서 그런 거고. 방 뺏기라고요? 아 그러네? 그럼 어차피 내가 다 놓지 마. 아저씨! 야식들! 거기가 아니라! 맹교씨 여기 나한테 맡겨! 아니 아니 도망가시마. 생각은 있어? 예? 아 제 생각은 있어? 말만 아주 안 걱정. 맞다 봐. 나한테 어그로가 다 끌리잖아요. 맹교씨 여기엔 당신한테 맡겨. 어 뭐야 나한테 왔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팀프리지. 잠깐만 스킬 좀 맡고 갈게요. 스킬이요? 알겠습니다. 난 게임하면서 계속 스킬 바꾸면서 가는데. 저 사람은 아닌가 보네. 그렇게 못해서. 님 님. 나도 이제 원디림. 손인드림. 나도 원디림 이제. 아니 큰 틸 아시아. 그 틸 안 나오잖아. 전이가 한 명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원디림. 어 딜 졸라 안 나와. 잠깐만. 나온다니까? 맹교씨 어떻게 나 딜 안 나오는데. 지금 애들 몰렸어. 어떻게 좀 해봐. 저런 암광 내가 해야 되지. 개그 형제인가요? 개그라니요. 저 진지합니다. 저진 진지하게 마왕을 쓰러뜨릴 거라고요. 아유. 아저씨 진지한 거 맞죠? 이젠 아니야. 빨리 와요 아저씨. 뭐해요 거기서. 어이요. 어. 여기 그거다. 깜짝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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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벤트 있어요. 아 이벤트 아니라 보스톡이구나. 조심해요. 여기 아픕니다. 불카토스가 내 손을 이끄신다. 자. 불카토스. 과자 이름. 아재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았어요? 어? 활라는데 못 끼네. 활? 얍. 얍. 전설이요? 아니요. 그냥 활이요. 근데 뭐해. 그냥. 활 끼고 맹주씨 놀리고 싶어서. 아시다 원일로 전직했어요 하면서. 아니 뭐야. 얘 왜 커졌어. 염소 붙어 염소 붙어. 염소 붙어. 아니 스스로 미션 하나 깨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아 지금 괜찮습니다. 이리다 죽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리 깨놓는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나이도 올바되요. 다음 나이도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미션을 뭘 깨놓을까요? 왕이 편집 중으로 세워진 강화. 나 어떤거. 미션? 나 뭐가 미션 걸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 조심. 아이 피통이 2많이 넘어. 아요. 오케이. 어이구야. 일단 이거 깨고 나서. 이 카드라지팡이 깨고 나서. 미션 하나 깨야겠어요. 어떻게든. 나이가 너무 높아 지금. 어 신단 신단. 뭐야 어디. 아 주 라스. 누군다르. 아 어디가니. 아 카드라지팡이 그거 거기 있는건데. 이쪽 있네 이쪽. 어딨냐 그. 그 걔는 누구지? 누구야? 쓰러져있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얻어야 돼요. 저 아래에 있네. 어 뭐야. 어? 어? 달혈적 소울이다 뭐지? 오케이 오케이 여깄다 찾으라 반격이죠 잡아요! TPJ님 어서오세요 이 자식! 지진이다 이 자식아! 지진아! 어... 겁나 아파 허... 허가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찍? 여기? 네 수레에서 얻었어요 우리 달혈적 소울 이거 이대로는 안되겠어 데미지가 이대로는 안되겠어 데미지가 이대로는 안되겠어 어... 어... 좋지 아... 어 빨리 진짜 이거 뭐냐 퀘스트 깼나? 왜 빨리 뭐냐? 다음 난이도 낮춰야겠어요 이거 너무 아파 이... 도는거 저... 냉기파동 너무 아픈데? 진짜 아프죠? 냉기파동이 아파요 냉기파동은 진짜 본래부터 아픈거 그거에 한 큐에 간다니까요 나중에 되면 너무 아픈데? 우리 지금 난이도 낮춰야돼 어떻게든 낮출 필요가 있어 지금 야 개 빠졌군 야 개 빠졌구나 내가 젠장 아... 기테러... 하지 마시죠 뭐가요? 테러라구요? 기테러 야 개 빠졌구나 이야 아우 지지인들 좋다 하필 나 투파차 나오냐 근데 아직 보자 아니 고행... 고행으로 넘기라구요? 고행으로 넘기라구요? 벌려 기테러 갔으면 엉? 야... 딜이 안나와 일반 몹찾는데 엘리트 몹찾는 기분을 잡아야돼요 그럼 안돼 안돼 달혈적 소골 2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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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졸라 아프네 진짜 한방만 하는데 피가 6분의 1이 달아? 어... 한량님 저... 어 뭐야 왜요? 왜? 코드 제접 좀 해도 될까요? 디아블로요? 아니 디스코드에 디스코드? 왜? 계속 삐빅삐빅 소리가 나는데? 삐빅삐빅 소리? 네 이거...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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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 소리 있잖아요 끈 것처럼 아 자꾸 들리는데? 음... 대접 좀 잠깐만 할께요 어? 귀소의 덧대다 야... 야... 왜 이렇지 갑자기? 뭐가요? 뭐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와서 아직도? 잠시만요 아 이것 때문에 거였구나 미안해요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했길래? 스코드 방에서 채팅 올라오는게 계속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아 아직 안되겠네 나 무기도 바꿨고 어... 뭐냐 어깨도 바꿨어요 주기소의 덧대로 그래서요 전설 그래서 투기장 뜨실? 어 지금 뜨면 내가 이기는데? 그거... 그거 알아요? 나 지금 딜뻥템 있어 지금 뜨면 내가 이겨 지금은 내가 더 강한 시점이야 알씨 이동기도 없잖아 아cs 아윽 어어... 아윽 어... 왜요? 아니... 이것은! 저 뜨땜? 뭔데요? 전설무기 현만 절단기 개마음에 들어 와.. 진살 똥삼 왜 하냐 당장 지워라 죽을래요? 똥삼이라니 갓게임이죠! 니야 고무전설무기 곰으로 가자 아니 근데 왜요 레벨이 야 나 두배 세졌어 레벨이 왜 내가 더 낮지? 어이씨 깜짝이야 그러게 왜 더 낮으세요 그러게요 내가 뒤에 더 많이 나왔는데 왜이렇게 레벨이 낮아 아니 야만한테 레벨 밀리면 어떡해요 저요? 방금 얻었어요 자 카즈라 방벽으로 가서 카즈라 타고 올라갑시다 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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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바래 앗 뭐해요 거기서 놀이기구 타고 계시네 짬빙 짬빙 딜빙봐 와 1200나온다 딜 이 자식들이 거미 짬빙 아니 나 데리고 가지마 혼자가 왜 맥주씨 저 아파요 맥주씨 살려줘 맥주씨 살려줘 맥주씨 나 아파 맥주씨 아 여긴 또 이렇게 많아 맥주씨 뭐하는거야 뭐 아 뭐하는거야 맥주씨 왜 나한테 책임진거야 자꾸 여긴 나한테 맡겨 빨리 잡지나 하세요 뭐야 맥주씨 얘네 안 움직이는데요 쟤 왜 안 움직여? 괴력인데? 뭐야 이거 괴력이잖아 아싸 꽁돈 얘네 왜 안 움직여? 그러게요 금방 처리하고 갈께요 금방 처리하고 갈께요 금방 처리하고 갈께요 금방 처리하고 갈께요 아 금방 아 금방 아 금방 그래요 금방 옛날사람 금방이나 금방이나 그치 무슨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버렸다고 그러세요 그쵸 여기다 이놈들아 거기가 아니다 안된다 이놈들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뭐에요? 왜 자꾸 멈춰져있어? 템이 뭐있어 레오릭에 저택 안 들어가기에 유씨는 딱 알죠 레오릭에 저택 위치야 뻔하지 어디가야 하지 어딘데요 어딘데요? 다이아몬자 일로 가야되는데요 그치 뭐에요? 그치 그치 주웠죠 룰비는 아니고 아니 왜이렇게 와라 자시 저기서 뭐해 히야 삼천딜 딜뻥 히야 얘 뒤로 훔쳐놓으시면 되겠다 빨리 와요 여기로 가면 나오는데 우리 위에 뭐 하나 있거든요 먹을거 보스몹이 웬만하면 나오는곳 나오는곳 아아 역시 안나왔군 난 괘짱 먼저 난 괘짱 먼저 난 괘짱 먼저 아니 나는 자수연비게 언제 나오나 아아 게임 있스 괘짱 있스 갑시다 어우 죽을뻔야 어우야 아아 도대체 진짜 아픈데 이거 말했잖아요 지금 나이도 낮춰야된다니까 우리 갑세 하수인이 있어요 하수인이 있어요 맥진사 무덤을 별파는 성기격 메모 메모 라고 하시네요 저분은 저분은 제가 직접 도망간 신단을 하수인 왜 왜 잠깐만 여기 주변에 신단이 있을텐데 어디요 신단 없나 원래 주변에 신단이 하나 있거든요 있다 있다 있죠 신단 갑시다 레오리그 주택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아요 알아서 가주세요 저는 모르니까요 오케이 아이 그거 아이 그거 퍼뜨리면 어떡해 퍼뜨렸구요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제가 왜 원퍼맨이라 고감내 써야되나 으쩍 일라나 촥 됐다 에이 이렇게 카운트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글값을 치렀어요 혹시 유도기를 걸친 남자는 못 봤어요? 자 드디어 나이도를 낮출 미션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일단 돌아가서 근데 올린거 아니에요? 나이도 낮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아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음 비명예전당까지 가면 달리면은 저기 도살자 나오는데에요 나이도 이제 그러면은 달인으로 올라가 되겠는데? 안되겠는데? 이 상태로 돌다간 도살자에서 분명히 사라... 사라져요 자 나 깨져? 그럼 미션을 한번 해봅시다 자 미션 뭐가 좋을까요? 지금 미션 목록을 그냥 룰렛을 돌려서 정하는게 어때요? 룰렛이요? 룰렛 있어요? 네이버 룰렛 이용하면 돼요 모바일로 모바일로? 모바일로 하면 여기서 안보이잖아 아니요 파일을 네이버로 들어가면 되죠 어? 뭔 소리야 이게 깜짝이야 어휴 미안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룰렛 그게 뭔 소리에요? 보여드려? 잠깐만 원판 돌리기 이걸 어떻게 들어가? 보여드릴게요 네 방송화면 잠깐 봐주세요 네이버 룰렛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몇가지 이제 적어놓은 다음에 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룰렛을 돌리면 돼요 그중에 나온거에 쓰면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서 네? 자 일단 6개 중에 자 뭐뭐할래요 룰렛을 돌려서 나온 등급 아이템만 이용해서 다음 보스를 클리어 다음 보스니까 지금 안될거 같고 다음 보스 클리어면 우리 계속 곧으로 돌아야돼 네네 그쵸 보스 클리어가 계속 있는데 특성을 빼고 클리어 일반 균열을 일정시간 이내에 클리어 키보드 빼고 마우스만 일단 첫번째 첫번째 마우스로만 클리어 한번 해보죠 일단 첫번째는 마우스로만 클리어 빨리 적어요 뭐해요 몇개 몇개 일단 6개 해야죠 6분의1 확률로 아쓰 자 마우스로만 클리어 6개 6개 자 마우스로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두번째 뭐가 있을까 왜? 방어구 빼고 균열 두키로만? 방어구 빼고 균열 돌기 하아 하아 솔직히 뚝배기랑 갑옷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어구 빼고 균열 돌기 다 빼고? 다 빼고 어틱에는 둘째 치고 딜이 안나올텐데 딜 나와요 무기만 있으면 어쨌든 딜은 나와 빨리 적어요 빨리 적어요 특성제는 뭐야 특성제 하고 플레이 특성이요? 네 이거? 지속기술? 오케이 지속기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냥 난이도 하락 하나 있어야지 이런거 그냥 난이도 하락 하나는 맹진사가 벗기? 한번 벗으실? 여기까지 할까요? 저거? 한량님이 벗으셔야지 저는 이미 많이 하나는 그런 캐릭터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난이도 상승가자 그런거에 많은 디메이스가 없어요 하나 나이도 상승가자 한량님이 하셔야지 그래 한량님이 하셔야지 한량님이 어때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난이도 상승가자 어떻게든 되겠지 나이도 떡상가자 상승 난이도 상승 백벗기 하나 음 나이도 상승가고 그 다음에 저 화면을 내가 어떻게 보지? 맥주씨 그 뭐냐 디스코드로 저 화면 공유 좀 해주실래요? 아 이거 공유가 가능해요? 잠깐만요 어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어떻게? 봐봐 내가 보여줄게 아 이거 개인 통화로 가야되는구나 이건 아 지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거기 Turn on screen share라고 있거든요 오케이 Turn on screen share로 나한테 화면 공유해줄 수 있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잉? 왜 안나와 안나와요? 아니 화면 공유가 안되는데 응?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어 자 자 아잇씨 백벗기 뭐야 백벗기 뭐야 백벗기 뭐야 노래 백칼랭이 벗기 어차피 벗어봤자 캐릭터받기 벗기 캐릭터받기 벗기 더 있어 아니지 자 실제로 벗으시면요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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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돌리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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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자 하락 마우스? 마우스만 쓰기 잠깐만 어디까지? 어디까지 마우스야 그럼 잠깐만 마우스 어디까지였죠? 마우스 키보드 빼고 마우스만으로 다음 퀘스트까지 네 결국 다음 퀘스트까지 돼질거 같은데 우리 지금 난이도에서? 아 아 잠깐만 나 말했잖아 아저씨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 우리 퀘스트 미리미리 깨야된다니까 왜 그거 굳이 밀어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놔야 밤 어떻게 할것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아 책임져! 알았어요 내가 뒤에 다 넘으면 되시고 일단 디스코드 쩌로 넘어와 알았어 아니 아니 깜짝이야 어쩌냐 어떻게 할거에요 어쩌지?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 잠시만 뭔 소리야 이거 아아 들려요? 아저씨 아저씨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요 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응 왜 갑자기 또 끊기고 그러지? 이거 때문에 건가? 다른거 꺼봐 이제 잘 들리지 않아요? 네 잘 들려요 이제 아까 그 공유 때문에 그래요 공유 때문에 소닉 소리가 들렸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사용할 스킬 두개를 정하세요 빨리 저는 일단 일단은 가르기는 있어야 돼 이거는 회복기라서 있어야 돼 그리고 생존을 위해 용돌이 소로 간다 아 아아 칼 자 마우스만 쓰깁니다 그니까 뭐 원래 캐릭터 뭐냐 아니 이거 고정키 있죠 고정키를 누르면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금지에요 그것도 금지죠 마우스만 사용하긴데 스킬 안 쓰기가 아니라 마우스만 사용하긴데 스킬 안 쓰기가 아니라 마우스만 사용하긴데 아 잠깐만 하나는 골랐는데 하나가 그니까 빨리 쓸 수 있는 걸 골라야 돼 그니까 다른 스케일들도 누를 수는 있어 누를 수는 있는데 마우스로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들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 아 왜냐면 손 아차 하는 순간 죽는거거든 하아 야 미치겠네 나 먼저 출발할게요 자 포로더가 된 천사를 깨야됩니다 목표에요 잠깐만 이거 도살자 잡는 퀘스트 아니야? 아 뼈에서 쌀을 아 벼에서 쌀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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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seriously 우아 Hands Plus 아으으ㅆ 아흐흐으 어흑 어 잠깐 сб想 비전 비전! 아아 진짜! 오 잠깐만 이거 나이들 졸라 높봐 나와! 나와! 뭐해! 이 형이 전단했어! 나와! 나와 일단! 아씨! 어떡할거야! 어떡할거야! 나이들 졸라 높잖아 이거! 아 이 양반 나와! 아씨가 내 사망되고 나갈 수 있나 지금? 애들 몰렸어 지금 나한테! 아니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난 나를 믿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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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이구 어이구 컨트롤 했습니다 어휴 졸라 힘드네 아저씨 우리 뭐냐 한 퀘스트를 말고 어허 한 퀘스트말고 한 맵으로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애 나와 이런 짐촌 훈이라고 이제 넘기긴 좀 그래 아니 아저씨 생각을 해봐 우리 하..이 퀘스트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도살자라니까 그럼 나이도 다시 상승이야 아이 근데 또 돌려야되잖아 아 또 돌리자고 또 돌려야지 아 도박에 미쳐 사는구나 아주 아 도박에 미쳐 사는구나 아주 하하하하 찬스도 돌려야지 그런 남자일 줄 몰랐어 아주 아 도박이 아니라 아 아 독감 나 이제 충분히 영투 와 졸라 무섭다 진짜 고통감내를 넣어야 되나 생존 위주로 갈까요 여기 여기 극대 쪽인데 생존 하나 넣으세요 불안해서 그래 원은 괜찮긴 한데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아 저거는 지금 한 손 플레이 할 때만이라도 해요 불안해서 그래 어제처럼 어제처럼 버스도 안된단 말이야 게이터로는 아니 애가 태우고 있죠 뭐래 아까부터 방금 죽을 뻔하고 내가 잡아놨구만 누가 죽을 뻔해요 아저씨요 그가요? 혼자서 빤스런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주제에 아니 그건 전략이죠 변 생존 위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터트나 빠졌다는 것이 방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길래 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래보니까 레오릭의 일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뭐 때문에 부서진거지 너? 여기가 지금 태프가 생기긴 했는데 킬이 어디야? 아 잠깐만 참가하게 보니까 왼쪽 마우스 쓰면은 못쓰네? 뭐가요? 이동이 안되네 뭘? 왼쪽 마우스를 쓰면은 순간이동으로 세팅을 하면 이동을 못하니까 네 개공기를 써야되네 한개 없구나 어우씨 깜짝이야 아아 아아 아 어우 소리 좋네 변신하지마아 아 고산지 교각으로 가는거구나 아직 아니구나 이거 구살자 아니? 아 나이크를 다행이다 다행이다 공포의 맛이 어떠니 공포의 맛이 어떠냐 공포의 맛이 어떠냐 공포의 맛이 어떠냐 빨리 와요 알았어요 아 니미 이동기가 있고 나 지금 이동기 안쓰고 있어요 아이야 길이 안박혀 아 조시랑 두개친거 할래? 아아 아 젤 수이시네요 빨리 와요 그런말 현실에서 했다가는 찰컹찰컹이며 찰컹찰컹 왜 잡혀가고싶어? 왜가 할 소리야 이상해 이 사람 아 여기가 아니네 맵도 못보잖아 이거 이네? 페럴티 너무 센데요? 맵도 못보는데? 돌림판 화면이 안한다 우리 1막 끝나긴 했나요? 그러고 있어? 안 끝났어 지금 지금 우리 1막 진행중이에요 이거 언제 5막까지 가냐 나중에 카속도 붙으면 죽지만 않으면 갈 수 있어 이거는 진행이 많이 느릴텐데 스킬만 마우스로 쓰면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스킬 마우스로 쓰고 있어요 방금 지진도 마우스로 썼죠 지금 키보드를 아예 안 누르고 있습니다 미션은 깨야지 우리 도살자 깨려면 미션 깨야돼 이 시간에 아직 1막이라니 아니 지금도 길이 여기도 아니네요 어디로 가야돼 지금?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남아이런 중천금이에요 키보드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 네네 맵도 열면 안 되죠 네네 화가님은 어디 계신? 화가님은 조금 있다가 중간에 안 타실겁니다 어딨어? 아저씨 나 죽어요! 아 도망쳐! 어서 도망쳐! 아 죽어! 죽어! 우와 와 피 반 까지 까졌어 오uedcharge 하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어이구 아직 거기 아닌가봐 여긴가 봐 여기 자식 뭐해요? 목잡고 있어? 잠시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만 좀 보채! 아빠 빨리 와 다잡해! 그만 보채! 그만! 가! 아빠 주말에 놀아주면 했잖아 빨리 와 오오오오오오오 아빠는 주변에서 못참왔다 아유 깜짝이야 엄마 놀아 엄마라 엄마 없잖아요 우리 네? 엄마가 어딨어? 아빠 여친 있어요? 몬패...패드립이세요? 아 뭔 패드립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엄마가 어딨어? 우리가 엄마는 미국 가있는거야 미국 아 미국 가있는거에요? 아 그런 컨셉이었어? 아빠 서가 엄마 자는데? 엄마 언제와? 놀거야 아빠랑 놀기싫어 엄마랑 놀고싶어 엄마한테 가 그럼 아빠가 양육권 가져왔잖나 엄마랑 놀고싶어 엄마랑 놀고싶어 아직 결혼에 있는 상태였어? 아직 안했어 뭘? 뭘 어머 야해 아직 안했다니 안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아니 대체 왜 했다란 얘 들으면 그 얘기로 넘어가요 빨리 와 여기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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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잡고 있잖아 지금 나 혼자 잡고 있잖아 지금 아흘리 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끝없는 것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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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비가 무슨 소용이야 왕비가 무슨 소용이야 우린 지금 빨리 가야돼요 우리 갈 길이 멀었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얘가 괜찮아요 할 수 있어 난 랭조씨 믿어 가요 난 님 안 믿어요 날 믿어 뭐 믿어 님 믿을 구석이 어딨다고 네 믿어 아마 그렇지 저기 위에 고물보글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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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보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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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폐폐폐폐폐 오로라 부수어 저거 제가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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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캐릭터에 심취했다가 훅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리 가 헌트 못 밀니까 스크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나? 둘 으흐흐흐흐 누가 가아 미 뭐 한거에요? 네?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 검과 심장은 대마시아 할 것입니다 대마시아 뭐야 뭐야 왜 내가 하면 그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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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렉이 인 아빠 놓쳐준건대 몰라 서브라이야? 패스트는 터뜨로서 깨면 지금 저희가 마우스 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생이 우선입니다 한명 죽음에는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마우스로만 플레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중에한명 죽으면 지금 못된 상황이거든요? 둘중에 한명 죽으면은 뭐 맹조씨가 죽으면은 이팩한 양이 처음으로 방송해서 쌍욕하는걸 볼 수 있을겁니다 에이 설마 쌍욕하겠어요 네 맹조씨 나이가 있는데 노인 공격해야죠 네요? 네? 아잇잠깐만 아 나 실제로 템 눌렀어 어 지켜야지 이 사람 자 템 눌렀으니까 자체 페널티로 방어구 빼겠습니다 방어구 두개를 자 옷이랑 바지 뺐어요 자체 페널티 왜 페널티를 늘려요 아이 실수했으면 페널티 받아야지 나만 빼면 되잖아 내가 실수한거니까 원래 미션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직접 페널티를 받아야되요 그럼 나는 나는 뭐 왜 고생한건데 그럼 뭐가요? 저는 왜 고생해야되요 그럼 뭐가 아니 나만 벗으면 된다고 본인만 벗는다고 내 도장을 안해? 네 아 대우기네 어어 자꾸 뭐라고 하면은 나 죽는다 나 죽어 알았어 아 말 더럽게 많아 스페이스 누르고 싶어 스페이스 누르고싶다 스페이스 눌러야되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눌러야되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눌러야 저거 그 뭐냐 취소돼 열어봐요 스페이스 야 교도관이야 저리 가 지금이야 기절했어 교도관 빨리 채워 나아아아아아아아 잡았다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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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요 나 아 깜짝이야 고대로 있으시길래 아 잡았다 아아 아 안되네 어 됐는데 이거 뭐야 아저씨 아아 피해를 죽여야될까봐 으흠 저 지금 방 깎고 넣어놨더니 너무 아 고통의 방 아 맞잖아 이거 도살자 퀘스트 재동비하고 갑시다 이거 안되겠다 뭐가요 재동비하고 가야겠는데 뭘 아 여기있어요 지금 집 집 돌아가서 재동비하고 오자구요? 네네 재정비? 네 한번 하고 와야겠는데 스킬을 바꾸던 그런적 있어 가자 집가서 템만 가르치읍시다 아 봐봐 이거 그 한 스토리 라인 따라가는거 너무 길다니까 어디가심? 정비하자며 아 그런게 어딘니며 아 진짜 정비하자며 아 진짜 정비하자고 해서 봤지 집에 그런게 어딨냐고 아저씨 하자며 야 이거 어떡하냐 딜이 박힐까? 나 심지어 방어구랑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길어 진짜 목표 하나 쭉 가는거는 맵 하나로 합시다 다음부터 맵 하나? 너무 길어요 미션이 그 그 목표 전체가 아니라 퀘스트 하나 그거면 괜찮잖아요 지금 퀘스트 하나 진행중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 전체를 깨는거고 이 경우 고통의 방 찾기 이거 하나라던가 아니면 아까같은 경우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바꾸자구요 이미 늦었어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빨리와 우리 망했어 나 방어구도 없는데 도살채 어떻게 잡지 이렇게 졸라 센데 그것도 마우스만으로 잡아야되네 졸댔다 노 노 노 노 노 왜왜왜왜왜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강철도 풀렸어 어디야 유리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어우 감속지대 감속지대 제꺼에요 아 좋다구요 조금이요 오케오케 아 감독지대만 있어 아 근데 노사이차는 감독지대가 거의 의미가 없다 안통해 여기 일단 저지르고 맹지사님한테 떠넘껴버리기 아니에요 맞죠 뭘 아니야 뭐가요 맞잖아 뭐가 지금 이게 누구 탓인데 누구 탓이기 뭐니 아 이상한 퀘스트 들고 와가지고 미션은 어 아니 미션 괜찮다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어놈이야 나와 빈이잖아요 뭐니 저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쳐줄게요 쳐줄게요 아 정말 아 정말 떠넘기기는 와 진짜 안걸리겠다 나 난 지금 야반땜에 안걸리겠어 이거 왜 이렇게 안좋아 템도 안좋은 애 둘이서 고수로 들어와서 그래 표정 클릭 주작 맹지사님 매일 보면 안걸리게 없어서 여토니까 되게 편한데 뭔소리여기는 나도 보면서 뭔 소리가 있어. 저게 뭔 소리지?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외국어 잘 못 알아들어. 자 영상 한번 끄고 갈게요.